Hello, I'm V of BTS. I'm here to see the Selling Show today. I'm so excited. Thanks, Eddie, for having me. Eddie가 이제 초대를 해줘서 아무래도 에디랑 이렇게 좀 만나봤지만은 쇼장의 에디의 모습이 너무 궁금해서 이렇게 왔습니다. 그리고 오늘 저녁 아주 기대가 됩니다. 쇼에서 에디의 또 다른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. 아 엄청 제가 좋아하는 작작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에디의 이제 미감이 제일 잘 드러난 작품을 보신 것 같아서 이 작장을 골랐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